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어쨌거나 이렇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무게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하는 에너지 중에 2분의 1 mv의 제곱 뭐예요? 운동에너지죠 운동에너지 단위 뭔지 아시죠? 주울이에요 주울인데 얘를 gc로 나눠주면 단위가 뭐가 되냐면 kgfm가 돼요 아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단위계에는 단위계에는 진량 단위계랑 중력 단위계가 있어요 그죠? 진량 단위를 중력 단위로 내가 나타내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gc로 나누어 주시면 되고요 자 반대로 중력 단위가 있는데 난 얘를 진량 단위로 바꿔 줄 거야 이럴 때는 곱하기 gc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오늘 배운 것 중에 별표 4개 5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이런 거죠 f는 mg 이렇게 하면 진량 단위가 되는 거고 f는 mg gc 하면 중력 단위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아까 얘기했던 2분의 1 mv의 제곱 이렇게 하면 줄이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kgfm가 되고 얘는 kgf가 되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다른 단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것만 딱 외우세요 아 진량 단위를 중력 단위로 바꾸려면 나누기 gc 그 다음에 중력 단위를 진량 단위로 바꾸려면 곱하기 gc 이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힘이 나오네요 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세 번째인가요? 힘 힘의 크기 자 힘이라는 게 뭐냐면 과학에서 말하는 힘은 운동 상태를 변화시켜주는 원인이 바로 힘이에요 이렇게 가고 있는 애를 밀었어 그래서 얘가 빨라졌어 혹은 이렇게 가는 애를 이렇게 해서 밀었어 그래서 얘가 멈췄어요 그죠? 힘이라는 것은 어떤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요인이 힘이고요 이게 바로 무게예요 그래서 단위는 뉴튼을 써줘도 되고 똑같아요 지금 앞에 산 거랑 그 다음에 킬로그램 폴스를 써줘도 상관없어요 어쨌거나 1킬로그램 폴스는 뭐다? 9.8 뉴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똑같은 내용이에요 힘 자 여기서도 그래서 교재에 보시면 이러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왜? 자 gc로 나눠주면 킬로그램 폴스로 떨어진다 그랬죠 그죠? 자 그래서 그것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번 보시면 중력 가속도가 32 피트 퍼 제곱 센티미터래요 아 제곱 세크 중력 가속도가 32 피트 퍼 세크 제곱이래요 자 이랬을 때 질량이 10 파운드래요 자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되겠는가 그랬어요 중력의 크기는 얼마가 돼요? F는 mg 하면 뭐가 된다? 중력 단위가 아닌 질량 단위가 되고 F를 mg gc로 하면 뭐가 된다? 얘는 중력 단위가 되는 거예요 그럼 먼저 질량 단위 한번 해볼까요? 질량 단위 해보면 10 파운드 곱하기 32 피트 퍼 세크 제곱이죠 그러면 320 파운드 피트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어떻게 돼요? 10 파운드 곱하기 얘는 얼마가 돼요? 32.174 파운드 피트 파운드 폴스 세크 제곱이 되죠 중력 상수는 그 다음에 g값은 얼마가 된다? 32.174가 아니라 32네요 그냥 피트 퍼 세크 제곱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해 보시면 10 곱하기 32.174분의 32가 되겠고 단위는 어떻게 돼요? 단위는 파운드 폴스가 되겠죠 이거를 계산을 해보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9.95가 된대요 9.95 파운드 폴스가 되죠 아니면 바로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어떻게 해주냐면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자 요 단위 요 단위가 지금 10 파운드고 요 단위는 32.174 상수는 그 다음에 얘가 32.174면 상수가 11인데 지워지는데 안 됐어요 그러면 요게 단위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파운드 분의 파운드 폴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요거 요거 지워지니까 간단하게 파운드 폴스로 계산이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예제 2번 19.6N의 힘을 킬로그램 폴스로 나타내래요 자 19.6N은 자 어떻게 해줬죠? 9.8N이 1kg 폴스 1kg 폴스가 돼요 그죠? 자 그랬더니 요걸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2kg 폴스 이렇게 나오죠 요건 곱하기 그죠? 요기 있는 건 곱하기고 요렇게 된 건 나누기죠 자 온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 뜨거 아 차거 온도잖아요 그쵸? 그래서 온도라고 하는 것은 물체의 차갑고 따뜻한 정도를 나타내는 건데 이건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요 자 우리가 아 물체의 차갑고 뜨거운 정도다 이건 일반적인 얘기인 거고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건 뭐냐면 자 에너지가 흐르는데 어디서 어디로 흘러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죠 그래서 이 온도라는 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에너지의 흐름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흐름 방향을 결정해 주는 그러한 기준이 되는 게 바로 보다 온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온도에 대해서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섭씨 온도라는 게 있죠 섭씨 온도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쓰는 거예요 도시 그쵸? 얘를 절대 온도로 나타내 주죠 절대 온도로 나타내 주면 어떻게 돼요? T는 얘가 T도시라고 합시다 T도시 거기다가 273 더하면 K 켈빈 온도가 돼요 켈빈 온도 켈빈 온도가 바로 절대 온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씨 온도가 나와요 화씨 온도는 도 F 이렇게 되죠 도 F 그래서 도 F는 T다시라고 할게요 자 화씨 온도와의 관계를 보시면 5분의 9 T도시 섭씨 온도에다 5분의 9를 곱한 다음에 32를 더하면 화씨 온도가 되고요 화씨 온도도 절대 온도가 있어요 화씨 온도의 절대 온도는 얼마냐면 랭킹 온도 R이죠 그래서 도 R은 어떻게 된다? 화씨 온도 T다시라고 할게요 T다시 도 R 랭킹 온도는 여기에다가 460을 더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켈빈 온도 이 켈빈 온도하고 얘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얘가 숫자가 커요 그쵸? 숫자가 크기 때문에 얘는 1.8 TK 켈빈 온도에다 1.8만 곱하면 랭킹 온도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기본 온도는 섭씨 온도 도 C하고 도 F 화씨 온도인데 여기에다가 각각 2, 7, 3이나 460을 더하면 뭐가 된다? 절대 온도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그러면 얘네는 뭐냐? 섭씨 온도는 섭씨 온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물이 어는 점을 0도씨로 잡고요 물이 끓는 점을 100도씨로 잡아서 그 간격을 100등분한 거예요 그런데 화씨 온도는 뭐냐면 물이 끓는 온도를 32도 F로 잡고요 물이 어는 온도를 물이 끓는 온도를 212도 F로 잡아서 이 사이를 180등분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만약에 이 한 눈금 눈금 한 눈금을 기준으로 하면 똑같은 길이에서 100등분했고 180등분했으니까 얘가 눈금 한 간격은 얘의 1.8배가 더 크게 되는 거예요 실질적인 온도 수치는 얘가 크죠 얘가 크죠 왜? 얘 0도인데 얘는 벌써 32도 F예요 얘가 100도인데 얘는 212예요 실질적인 수치는 얘가 크고 온도계의 눈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계의 눈금 간격은 얘가 더 크다는 거죠 얘는 100등분했고 얘는 180등분을 했어요 같은 길이에서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문제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문제가 여기 안 나와 있네 칼로리퍼, 그램, 도시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물질 1g을 1도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때 분모에 있는 이 도시는 뭘 의미하냐면 눈금 간격을 의미한다는 거 이건 뒤에 가서 문제 풀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뒤에 나올 거예요 여기 예제는 없어도 자 그거는 이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알려드릴 거고 예제 3번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섭시온도하고 화시온도가 같아지는 온도가 몇 도니예요 그런 게 있대요 자 그러면 T-도 F가 5분의 9 T도시 플러스 32잖아요 근데 이게 같대요 수치가 그러면 똑같이 그냥 T로 할게요 T는 5분의 9 T 플러스 32가 되겠죠 자 그러면 옮기면 5분의 4 T는 마이너스 32가 되겠고 고로 T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40이 되죠 고로 마이너스 40도시하고 마이너스 40도 F하고는 같은 값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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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